안녕하세요. 건축토목구조기술사 대비 역학기초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역학기초과정이 필요한 대상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정구조의 해석이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구조기술사 공부를 이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정구조 수준의 해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고요. 두 번째 부류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안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찌어찌 해서 부정정구조 해석을 해서 발력을 구했는데 이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답안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이유에선지 답안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초가 약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에서는 이 과정을 수강하시기를 희망드립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이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역학을 풀기 위해서 수학의 기초가 되는 기초 수학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조 역학을 계산하기 위한 힘과 모멘트의 개념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힘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점의 발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점의 발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역학을 풀기 위한 자유물체 도 평형방정식의 개념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의 응력 안정과 불안정 정정 부정정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선형 탄성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첩의 원리 이 정도를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재축의 수직인 하중을 받는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보호에 있어서 반력을 산정하는 반력의 산정 그리고 보호의 전단력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과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재들이 삼각형의 모양으로 결합하여 충력을 받는 트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트러스에서는 트러스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트러스에 있어서 정정과 부정정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트러스에서 충력이 발생하지 않는 영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트러스의 해석 방법을 설명드린 후 이 방법에 의해서 실제 트러스 해석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면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라면은 두 개 이상의 직선 부재가 간결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을 라면이라고 하죠. 이 라면에 대해서 저희는 라면의 일반 사항 그리고 부정정차수를 어떻게 판별하는지 그리고 이 라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해석 방법을 설명드리고 실제 예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재에 발생하는 수평 반력이 휜 모멘트를 감소시키는 아치 구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치에 대해서는 역시 아치의 일반 사항 그리고 아치의 특성을 설명드리고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후 실제 해석 예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학에서 사용되는 단면의 성질을 다루어 볼 것인데요. 이 단면의 성질이라는 것은 구조역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면의 성질을 말하는데요. 일단 도심 단면 1차 2차 모멘트를 다루고요. 회전 반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평행축의 정리 극관성 모멘트 실제로 단면 성질의 예제를 풀어보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역학기초는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정구조 해석이 좀 어려우신 분이나 막상 부정정구조를 해석했는데 내가 답안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안 정리가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초가 조금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유형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기본 개념 고 트러스 라멘 아치 단면의 성질 순서로 역학기초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 과정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